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복 나름 리얼 사운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질하다가 여기 너무 손이 아파요 잘 먹겠습니다 전복 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바삭바삭 여러분 전복을 왜 작게 썰어 먹는지 알 것 같아요. 좀 먹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한번 통으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초콜릿은 김에 찍어주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초콜릿은 맥주인데 정말 맛있어요.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. 초콜릿은 되게 부드러워요. 이 전복은 클레미꺼 입니다. 클레미에서 보내주셨어요 와 맛있다 기름 짜게 딱 찍어서 오늘 컨디션 좋아요 최고예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기름장이 제일 맛있어요 기름장이 제일 맛있어요 이번에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좀 더 맛있는거 같아요 조금 더 맛있어요 저는 오늘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잘 먹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즈볼 이게 먹는게 좀 걸려도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막 자기네끼리 도망가면서 자랑을 씹히다가 몇 번 씹히면서 완전 시원시원 코덕코덕 떡 괜찮아요 초콜릿 랍스파이크 달콤한 랍스파이크 그리고 팽이버섯은 가장 맛있어있어요 오늘은 마셔벡을 준비한 랍스파이크 이 랍스파이크 다시 먹는 랍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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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어볼까요? 이거 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음료가 좀 더 좋아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이번엔 간장 이번엔 간장 pets 갈매 갈매 안탔네 다 Jay 속은 suicide 간식 바삭바삭 시원한 맛 플라스틱 다진마다 치즈볼 이제 치즈볼 다진마다 초콜릿 바삭바삭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타임 소스 고소한 너무 맛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전 보통으로 먹어도 조금 힘들긴 한데 맛있어요. 완전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톡카는 여기까지. 안녕.